부동산 2% 공급이 없는 이른바 오피스 공급 가뭄 지역인 청주오창에 들어서며 신사옥을 준비 중인 인근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산업기반 주요시설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연구시설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화학, 삼성SDI,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중공업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와는 달리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2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집결지로 국내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충북청주시를 2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오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도 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꾸준히 기업들의 이주가 이어지는 곳인데 최근 정부가 2차전지특화단지 등 개발호재를 줄지어 내놓으면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업지 인근에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 아산청주고속도로 서호창IC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 등이 가까워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며, 공양청주공항천안 구간의 충북선, 청주공항동탄 구간의 수도권 내륙선,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감곡 구간의 중부내륙선 등 광역철도망도 계획돼 있어요. 또한 오창호수공원, 청주북부터미널, 문화휴식공원, 양청글린공원, 먹거리타운,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미래가치도 좋은데요. 오창테크노폴리스 개발 및 방사관 가속기 유치가 확정돼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이 사업은 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에코프로 공장 15만평 예정 및 도로 확장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브라이트밸리 오창 홍보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호 풍산로에 있으며, 5년 임대수익보장제, 지원금 혜택, 무이자 혜택과 옵션무상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를 희망하는 회사나 오피스 투자 설명 등 방문 예약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